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현대위아 되겠고요 코드번호 011210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011210 현재 주가 8만 2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또 신고가 91500원 기록하면서 지금 약간 양봉 들어와 있는 모습이네요 현대차 안 볼 수가 없죠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 현대차도 많이 올랐으네요 현대차도 24%나 시총 40조짜리 회사가 와 44조 156억 현대위아는 주가가 시총이 1조 9천억 정도 되네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다고 2조 찍었겠습니다 2조 돌파했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매물대 생기고 있어요 제가 이때쯤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좀 청신호였던 게 이 매물대를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하락하고 한 6만 5천 원대 6만 원대에 머물러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윗동네에서 놀고 있었고 이번에 애플카랑 협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호재긴 합니다만 애플카랑 자동차를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를 양산 계획을 같이 한다는 건 아니고 기술 협업,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초기 단계에요 결정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좀 뭐랄까요 현대위아가 물론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만 오랜 시간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상한가 가졌어요 상한가는 아닌가요? 상한가는 아니고 큰 상승이 있었는데 상한가 만들면 죄송합니다 상한가를 가졌는데 뭐 여기 딱 신호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나 이제 갈 거다 부릉 하고 간 느낌이었는데 분봉 한번 볼까요? 60분봉 한번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림 나왔습니다 자 주식은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기술적인 분석도 많이 들어갈 건데 이런 식의 그림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A, B, C로 둘게요 여기가 딱 A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음 여기서 B점 여기서 샀으면 바보예요 사실 여기서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락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이 완벽한 그림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면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는데 60분봉입니다 A, 하락, B, 하락 음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될지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될지 두 개로 봐야 될지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 그 이게 한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지금도 매수할 만하다는 증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제 말은 이게 지금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라는 증거거든요 말이거든요 음 이게 만약에 여기라면 한 번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한 차트입니다 솔직히 저라면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내일 거래를 보고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지금 매물대가 여기에 워낙 많이 물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올라와 주면서 이 돌파 구간을 뚫고 여기서 여기는 매물대가 작으니까 올라가기 쉬웠을 거예요 올라가기 쉬워서 쭉쭉 올라가고 이제 여기 매물대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 최대 거래량 기록하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이 거래량만큼 압도적이게 많다고 생각이 들면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한 지지선이 확실하거나 이 구간에 대한 지지선이 확실하거나 만약에 이게 다시 여기로 내려온다면 분명히 여기를 찾아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피레침처럼 왔다갔다 할 거예요 찍찍찍찍찍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 매물을 좀 소화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생길 거거든요 세력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거고 이 매물이 소화가 된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만큼 빠지거나 솔직히 이만큼 빠져도 크게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다시 바로 상승 구간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현대 위안은 뭐 자동차 관련 부품을 공급하겠지만 주로 현대 기아차가 거의 비중이 높거든요 계열사다 보니까 근데 뭐 애플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나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없다고 봐도 무관해요 왜냐면 애플카가 아직 자동차를 만들기로 한 건 아니에요 이게 애플카가 자동차를 출시하기로 마음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자율주행으로 갈지 일반 차를 생산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해결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음 일단은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온 날에 주목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 매물들을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가 그 추후의 시세에 어떤 식으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많이 보일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음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0일 화요일 네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전에는 미국증시 전일미국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해드리고요 어 관련해서 뭐 이슈나 특이사항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어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어 금일 무료 추천 중 국제약품 1.9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트 또 그림 어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음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음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첨 매수가 대비 8.18% 상승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야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폭죽이 터지네요 어 뭐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음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뭐 100% 어 다 오르진 않겠죠 한두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amongst Sami 오늘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